아직도 목이 좀 많이 안좋아요 평소에 화장이.. 아.. 평소에 화장하는게 아니라 오늘 회사사람들 미팅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.. 근무 Sister 묵 witch 무력 숨죽 진소 정본 ef 갔어요. 네 직접 했어요 이게li streets 갔다 일산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직접 하고 또 그때 뭐지 저희 팬활동했을 때 감사합니다. 그 버스에 제가 타고 있었어요. 그 버스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. 일본 어땠어요? 일본은 항상 음식이 너무 좋아요. 앉아있습니다. 오 성원에. 성원에. 어머니. 그거. 네.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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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마 comeback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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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요 루이 말이야 맞아요 저는 근데 루이랑 용아랑도 친했고 여러분 신곡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? 아 이거 아 일단 올해에는 나옵니다 올해 중순에는 나올 거예요 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귓집 두 개를 이은 거예요 웃지마 짜증나 수민 왜 그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미안 내가 내일 회사를 가야 돼서 올해 안에 진짜 나올 거예요 아 이게 루이는 루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성인성입고 꾸미고 가는 건데 루이는 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쌩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초커요 저 원래 목플라 안 입으면 초커를 한번 낄려 했는데 목플라 입으면 초커가 안 보이더라고요 파이널 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어 콘서트도 있어요? 저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귀걸이 와 어디 사요 어디 저 수원역에서 사요 그냥 매장에서 다섯 개 사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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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얼굴 몇 센치에요?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재봤습니다. 23cm 22cm에서 23cm 사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22cm 거든요. 머리카락 때문에 23cm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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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집 앞이에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친구와 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했어요